0059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은 1969년 1월에 설립된 동산은 1988년 4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6년 3월 이수화학으로 사명을 변경함 사업부문은 크게 대부, NP를 주제품으로 하는 석유화학부문, 건설사업부문, 의약사업부문으로 구분 노말파라핀 공장을 1990년에 완공하여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노말파라핀을 완전 국산화하는 등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과 그 부산물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69년 1월 설립되어 합성세제 원료와 그 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울산 및 운산의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합성세제의 원료인 알킬벤젠, 레브 연성 알킬벤젠 슬래시 배브 경성 알킬벤젠, 과알킬벤젠의 주 원료가 되는 노말파라핀, NP, 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음 대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건설업체인 이수건설, 주, 과바이오의 약품 제조업체인, 주, 이수앱지스를 비롯하여 이수케미켈 저머니 gmbh 등을 보유 중 재무 대시 세제류 원료와 플라스틱 첨가제 판매 증가 및 판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사업부문의 호조, 건설 부문의 기성실적 증가, 파바갈, 클로티넥 의약품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에도 파생상품평가 손실 증가 등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하락하였음 대시 석유화학의 업환 부진에도 레브 및 특수화학원료의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며, 신규 사업장 착공에 따른 건설 부문의 성장, 배터리 원료인 리에스 공급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이수화학의 시가 총액은 5,14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이수화학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29위입니다. 이수화학의 상장 주식수는 2,795만 9,540에 주입니다. 이수화학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수화학의 퍼은 8,9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4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만 4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3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4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63배, 11,2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6번지억원, 마이너스 368억원, 82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20억원, 마이너스 1431억원, 965억원입니다. 이수화학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8번지 34%이고 유보율은 107.07%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8,200원보다 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8,62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수화학의 총가는 18,400원이며 주가가 이수화학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의 총가는 18,400원이며 주가가 이수화학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이수화학은 거래량 32만 2,340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2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47,600스무네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6,400일흔 5주 NH투자증권에서 32,700일흔 9주 키움증권에서 31,500마흔 5주 JP모간에서 26,700스무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57,900일흔 6주 NH투자증권에서 43,400일흔 7주 키움증권에서 41,100마흔 4주 한국증권에서 32,35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2,9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7,1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7,500스무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